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니버셜 코디 유니버셜 코디 유니버셜 코디 유니버셜 코디 저희가 각자 호그와트 기숙사 하나씩 맡았거든요 테스트 결루가로 나와서 한 건데 저는 레번컬로 파란색으로 했거든요 넥타이 어떻게 메는지 몰라서 비루한 전신 거울 웜워 안 가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 현아 지금 시간 몇 시? 6시 30분 물론 아침 사람이 없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마법학교 입학하러 가고 있어요 아니 오늘 와이셔츠 입고 화장하는데 너무 입학하는 거 같은 거예요 신나버렸지 모양 이렇게 저희 둘은 해리포터 팬이고요 쟤는 따라오는 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핀도르에요 안녕하세요 고르라고 해요 뭐라고? 고르 내꺼 내꺼짱 내꺼짱 냐 냐 냐 일본 고양이한테 안 먹히네 냐 냐 열차를 그냥 탔는데 어떤지 남자분들이 엄청 뛰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람이 좀 좋다 근데 좀 미안하다는 나들한테 미칸 전체로? 어 어느 쪽에 있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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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람들 따라와서 줄 섰거든요 근데 여기가 맞았어요 하다야 같이 가 하면서 하다야 하다야 하하 하하 유니버사의 스튜디오 도구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일단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레츠고 롤브데스 혜리부터 탑니다 신나 컷 조절처럼 어디 여기에lli 주리 공 Frank 뭐 뭐가 나가 크, 아리 아리 기대 big 아리 아 기가 AME 이 오 오 오 아리가또 일단 앞에서 가방 검사를 합니다 음식물 못 가져오는데 어떤 가족이 가져왔는데 그냥 먹지만 말고 들고 가게 해주더라고요 누가 안 먹겠어 그거를 아 노래 그거 그 소리잖아 노래가 너무 설레 진짜 어떡해 똑같은 손이다 아리가또 저희 입학하러 갑니다 입학 자체가 좀 까다롭고 비싸지만 가치가 있어요 지금 농기구를 바로 저희 놀이기구 타러 가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아침 8시도 안 돼 오늘 우리의 하루를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열심히 해볼게 화이팅 여기 그 식물학 수업 듣는 곧 재현해 놓은 것 같아요 내가 민지인 줄 알 땐 힐버린 해 야야야 오늘 기숙사에서 앉아 하자 내 방으로 뭐예요? 진실의 거울 비밀의 거울? 비밀의 방에 있는 거울 하이! 헐 이거 만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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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퓨 어떤가요? 언니 언니 오늘의 방에 있는 잘생겼어 잘생겼어 하리무장 뭐해? 진짜? 나도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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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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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람이에요 우리의 꿈을 이뤘습니다 난 레번클로가 나왔지만 그리핀도르 팬이라서 나는 슬리데리가 나왔고 슬리데리는 좋아요 입박싱을 해볼건데요 무려 벨라틸스의 지팡이 이 정도 유대형도 너무 좋아 미쳤나봐 뭐해 하리마? 이거 휘둘러보야 내건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 그 정도 알고 있어 그 정도 알고 있어 탁초로 탁초로 그럼 너가 해봐 하나 아 상표 너무하네 우리 레디 오오 오오 깜짝이야 지금 저희는 귀지마 팬디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 샵 이름은 허니즈쿠고요 이거 19,000원이래요 장난합니까? 이거 19,000원이래요 장난합니까? 아 사람 완전 많아졌어 장난아니에요 진짜 일찍 오긴 해야되는 것 같아 저희 지금 줄 하나도 안기다리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돈의 맛 자하이 만반의 준비됐으네 앞머리만 앉아주면 돼 아 스파이필빌리다 먹는거다 먹는거 핫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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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시쯤에도 끝나버린다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일로 뛸 때 저 사람들이 일로 뛰인거 같아 드디어 신어버려 아 미니언즈 야 완전 미니언즈 나라잖아 여기 쟤 뭐야 귀여워 proteter 바라나카바나나다 바다 바다 바나나 그래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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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찌빠찌 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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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또 봐떼구다사이 Can I take a photo?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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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해봤어요? 5분? 아 다생이 포터다 에잉 아? 저희는 지금 아아 옆에 있었잖아 바로 어 너가 타고싶다 했잖아 지금 타러 가는게 뭐야 헉? 여기 포터비어 포터맥주 있거든요? 근데 줄이 진짜 길어서 먹을 생각도 안하고 있어 맛없어 폼으로 갈린다고 들었는데 에드바일 안에서 술을 좋아하신다면 안 맞아 아아 술을 좋아하신다면 맞지않네 너무 맛있어 이거 뭐해 먹어 바로 입자 해그리드 하이 해그리드 분은 캐싱 안되셨나? 하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도 묶었고요 이거 안에 입었던 탑이고 이거는 하린이 치마 저는 안에 입었던 티고 지은이 치마 하하 멀어 난 그냥 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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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을 즐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하하 이제 이불을 즐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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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패스트트웨이크로 지금 백트로 타러 가고 있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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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잼 박수 박수 매장 타자마자 노래가 나오는데 이기야 그 고조감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저 옆에 양쪽에 친구들 손잡아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내가 탄 것 중에 제일 길고 아 아 무서운데 너무 재밌어 타러 일본 유니버셜 다시 온다 이제 인정 해리포터에 있던 빅버 그거 한 두평을 까먹었는데 할 수 있어 하하 하하 어? 이거를 먹을 거예요 맥주 앤 노 드라이비 노 드라이비 노 드라이비 땡큐 하하하 야 너 진짜 지니어스다 나 아니면 입에만 묻어요 어쩔 수가 야 저렇게 멀리 보이니까 진짜 흥났다 내 빗자루 어디다 놔뒀지? 아쉬워 아쉬워 빗자루 아쉬워 맥주 아쉬워 맥주 그래 그렇게 해야지 아쉬워 남자친구 아 밑을 보면서 나네 우리 이거 먹고 저거 타는 거 아니야? 영유성 10도에 걸리겠네 수고하시 언니 월드에요 오케이 렛츠고 펜팔하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에어드라이비 메모가 와서 봤더니 펜파님이랑 펜팔을 하게 되고 있어요 오도도하다 뭐래 제가 재미냐고 물어봤더니 재미가 있대요 저도 지금 받고 있는데 자기들 먹은 사진이랑 이 사람 현지인이면 맛집 추천 받을 수도 있겠다 괜찮지? 어 지금 여기 너무 뜨거워요 기만이 어떻게 익었어? 3시간은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펜팔 친구 생겨가지고 별 심심한 거 지금 이 친구한테 숙소가 나빠하고 저기인데 꼭 추천해줄만한 곳이 있냐고 술이 있으면 좋다고 물어봤는데 내가 볼 수 있는데 찾고 있어요 또 소식 알리겠습니다 누가 진짜 맛집 추천해줬어요 피토리도 있고 이거 타잡기도 있고 이거 덩고리도 있고 너무 귀엽다 덩고리를 쓰면 괜히 들었네 내일 가자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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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취하는 날 아니냐? 내일은 또 제가 취하는 날이거든요 저희가 모두가 취하면 안 되니까 한 명씩 나를 정했어요 어제 없었고 오늘 하림이 내일 저 내일모레 현아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 눈물 현아가 왜 울었냐면 현아가 옆에서 웃었어? 드림이 형 매달려서 하는 게 너무 웃겼는데 웃다가 갑자기 또 내려가고 머리도 꺼끈히 빠지는 거야 지금 3시간 기다리는 거 기억났다 내 옆에 사람도 웃은 거 알아? 내 옆에 사람도 웃은 거 알아? 아 또 안 힘들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려고요 3시간 기다렸어 갈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더는 못해 안녕 다이노소어 한줄평 다리를 턴다 다이노소어 한줄평 다이노소어 한줄평 다이노소어 한줄평